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시험이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해야 되고 김포에서 이제 시험 직전 벼락치기 마지막 제가 담당하게 됐는데 일단 자료가 두 개가 있어요. 오른 지문 이렇게 150제 지문이고 이건 매년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 중에서 만약에 이 테마에서 나오면 답이 될 수 있는 지문들만 제가 좀 고민해서 물론 저도 신이 아니니까 100% 장담할 수는 없지만 확률적으로 답이 될 수 있는 지문들만 제가 고민해서 엮은 거고 오른 지문으로만 엮어놨고 수업 준비를 하면서 오늘 시간이 좀 타이트해요. 딱 2시 이전에 무조건 끝내야 돼요. 메가랜드에서 지문 읽어주는 남자라고 해서 2시부터 꿀보이스 체이데스 네임에 4시까지 지문을 좀 읽어주는 남자의 영상이 또 메가랜드 땅땅TV에 나갈 거고 그 이후에 열공씨 김병열 교수님이 아마 또 지문 읽어주는 남자의 할 거니까 제가 4시 이전에 무조건 끝내야 돼서 좀 시간을 좀 30분 당겨서 진행을 하게 된 건 양해를 좀 구하고 그래서 이 자료를 좀 만들었어요. 암기 코드로와 관련된 내용들이거나 간략하게 정리가 필요한 내용들은 따로 자료를 만들었으니까 공부가 되신 분들은 따로 출력하지 않으셔도 되고 만약에 공부하면서 조금이라도 의심되거나 잘 모르는 분 또는 저한테 강의를 듣지 않았던 분들이라면 이게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자료를 같이 넘겨드렸으니까 두 개 참고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되고 자 바쁜 관계로 바르게 진행할 거예요. 일단 수업 시작은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이런 거 있어요. 시험 볼 때 항상 제가 이제 예전에 입시 강의를 할 때 제자들한테 많이 했던 얘기긴 한데 만약에 오늘이 시험을 본 날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시간이 시험이 끝났다고 쳐보죠. 시험이 딱 보고 끝났어요. 근데 이제 채점을 해보니까 만에 하나 하나가 모잘라서 불안하다 떨어질 수도 있는 점수가 나왔다. 60점이 아니라 하나가 모잘라요. 그때 아마 그런 고민을 할 거예요. 내가 한 3시간만 4시간만 5시간만 더 공부했으면 이거 하나 더 맞출 수 있었을 텐데 그때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했던 걸 좀만 더 잘 정리했으면 이거 맞출 수 있었을 텐데 라는 문제가 분명 여러 개 있을 거예요. 실수는 할 수 있으니까 그때로 다시 돌아가 생각한다면 지금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긴장되고 초조하다고 해서 야 공부 안 된다. 그래서 그냥 시간만 흘려보내면 안 되고 오늘 공부하는 게 그래도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내용들을 제가 잘 정리했으니까 최대한 집중해서 열심히 여기에 있는 것들은 다 내 걸로 만들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만에 하나 지금 오늘 설명한 것 중에 오늘은 가장 기본적으로 합격을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말 문제의 지문이에요. 이 내용을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지금 정리가 잘 제대로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럼 남은 시간이라도 빠르게 모르는 걸 잘 체크해놔서 자기 공부했던 교재 있죠. 유학집이라든지 스마트 학교로이든지 이걸 찾아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지 이걸 안 해놓으시면 시험장에서 후회 막급이에요. 그때는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심된다? 잘 정리가 안 됐다? 그걸 체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니까 잘 체크해놨다가 수업 끝나고 복습 간단히 하면서 다시 한 번 내 걸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자 그럼 보죠. 꼭 기억해 필수 지문 150개. 첫 번째 1번부터 보죠. 총론. 자 1번의 복합 개념의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 개념은 반드시 다 외워놔야죠. 다섯 가지. 자산, 자본, 생산제, 소비제, 상품 이렇게 되죠. 우리 시험에서는 토지는 생산제이자 동시에 소비제가 될 수 있다. 맞아요. 맞죠. 당연히 경제적 측면으로. 이때 주의할 건 하나. 우리가 복합 개념의 부동산 개념을 얘기할 때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이렇게 얘기하는데 유형이다, 무형이다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유형에 집중해야죠. 유형은 뭐밖에 없다. 기술적, 물리적. 네 가지가 있죠. 위와 간이 안 좋은 환자. 위치, 공간, 환경, 자연. 유형적이란 말 나오면 기술적, 물리적. 기술적이란 말과 물리적이란 말은 같은 말로 쓰여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그거 잘 정리해 놓으시고 이게 가장 중요하죠. 경제적 측면의 5개. 자산, 자본, 생산제, 소비제, 상품. 두 번째.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토지 정착물 중에서 여기에 정착물로 간주되는 거. 매년 경작의 노력을 요하지 않는 단연생 식생과 나무. 이건 정착물 맞아요. 정착물 맞죠. 단, 독립 정착물이 아니라 종속 정착물이죠. 종속 정착물. 종속 정착물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인정돼서 중계대상이 될 수 있다. 나무 한 번 잠깐 정리하면 등기되었거나 명인 방법으로 소유권이 구분되면 독립 정착물. 경작의 노력을 요하지 않고 알아서 잘 자라는 나무는 얘는 종속 정착물. 가식수목 나오면 뭐예요. 정착물이 아니다. 정착물 아닌 나무는 가식수목이죠. 이번에 처음 처음에 나왔던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는 이거 하나 기억해야 돼요. 경작 수확물. 경작 수확물이 나왔다. 경작 수확물이라고 나왔어요. 수확물이니까 경작에서 떨어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려있는 게 아니라 분리된 과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얘는 정착물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얘는 뭐라고 본다. 동산이라고 봐야 돼요. 즉 정착물이라고 해야 부동산으로 취급될 거니까 경작 수확물 나오면 동산이다. 이거 하나 주의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총론에서 부동산업을 표준산업 분류해서 구분할 때 우리가 크게 당연히 외워놔야죠. 임대및 공급업과 관련 서비스업. 임대및 공급업은 임대업과 얘 중요하죠. 그냥 공급업이라고 하지 않죠.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개공이라고 얘기하죠. 자 관련 서비스업에서 우리가 애프터 서비스하면 사후 관리니까 뭐가 들어가요 여기에? 관리업이 들어가요. 관리업이 들어가고 나머지 서비스가 중계, 자문, 감정평가업 여기까지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번에 좀 개정된 게 있어요. 통계청에서 표준산업 분류해서 하나 세세 분류해서 하나 추가된 게 있는데 추가된 거 자 그러니까 부동산업은 임대및 공급업과 관련 서비스업 임대및 공급업은 임대업과 얘 중요하죠. 개발 및 공급업 관련 서비스업에는 관리업과 중계, 자문, 감정평가업이 있고 이때 우리가 이제 중요했던 건 임대업과 개발 및 공급업은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다 해당되는데 관리업은 뭔 안 된다? 기타는 해당되지 않는다. 기타 부동산을 얘기할 때는 시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설 관리업, 기타 부동산 관리업은 해당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계, 자문, 감정평가업에서 중계 및 대리업 대리업 포함할 수 있죠. 중계들이 할 수 있고 경매대리도 할 수 있으니까 자문업은 투자 자문업이죠. 그 다음에 감정평가업 여기서 얘가 하나 추가됐어요. 신설되어서 추가된 것이 부동산 분양, 대행업이 하나 추가되었다. 자 그래서 사실 중요한 많이 이렇게 시험에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만약에 나온다 하더라도 얘를 체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나오면 일단 이건 기본적으로 암기하고 뭔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걸 외워놔야 돼요. 건금투 기관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암코드를 보니까 건금투 기관은 부동산업과 관련이 없다가 중요한 거예요. 특히 건설, 건축업이란 말 쓰지 않아요. 만약에 출제가 조금 어렵게 속이려면 개발 및 건설업 이런 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건축 및 공급업 이런 거 없어요. 건축, 건설 이런 말 쓰지 않는다. 금융업, 투자업 관련이 없고 기타 시설 얘가 기타 부동산을 얘기하는 거죠. 기타 부동산 관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걸 외워놓는 게 중요한 거예요. 건금투 기관에 해당되지 않는다. 근데 보지 않았던 분양 대응업이 나와도 어 이건 그럴 수 있구나 이번에서 추가로 신설된 거니까 이런 건 답으로 삼기보다는 이게 추가되었으니까 약간 바뀌어졌으니까 알고 있으면 좋겠어 라는 의미에서 출제자가 건들 수 있긴 하지만 답이 되는 건 얘가 아니라 우리가 배웠던 개발 및 공급업 관리업에 기타 안 된다. 건금투는 안 된다. 이걸 외우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3번 넘어가고 4번 봅시다. 4번에 자 토지 분류는 무조건 맞아야죠. 우리 무조건 잘 정리해서 토지 분류는 맞아야 되고 자 부지라고 나오면 바닥 토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용도로 사용되든지 간에 바닥에 있는 가장 넓은 개념의 토지 분류를 부지라고 그래. 건물을 지울 수 있거나 지울 수 없거나 상관하지 안 된다. 바닥 토지 나오면 이건 부지. 자 포락지 뭐 토지 분류가 여러 개 있지만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 가장 중요한 것들만 제가 엮어놨으니까 포구에 떨어진 토지죠. 포구는 배가 드나드는 곳인데 물이 있으니까 물이 있어야 떨어지는 거예요. 물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나 하천에 변했다. 물에 잠겼다. 호수에 빠졌다. 강에 잠겼다. 이런 말 나오면 다 포락지 포구에 떨어진 토지 시험에 답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후보지 이행지죠. 후보지 이행지 잠깐 좀 설명하면 보충자료에 후보지 이행지 우리가 후간 이내라고 외웠어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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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지는 용도지역 내에서 이 내가 용도지역 다음에 붙어있는 내에서 라고 나와야 돼요. 용도지역 내에서 근데 이걸 속여서 다른 말로 표현할 수도 있죠. 용도지역이라고 하면 감정평가상 분류에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용도지역 감정평가상 용도지역은 택지 농지 임지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택지 농지 임지 내에서 전환 중에 있다 그러면 이행지 이렇게 나와야 되고 용도지역을 다른 말로 택지 농지 임지 상호 간에 상호 간에 전환 중에 있다 후보지 이 간이라는 말을 뭐라고 바꿔 쓸 수 있냐면 사이로 바꿔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용도지역 사이에서 전환 중에 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후보지 얘기하는 거예요. 사이 간자를 얘기하는 거니까 용도지역 사이에서 용도지역 간에 전환 중에 있다 후보지 용도지역 내에서 전환 중에 있다 이건 이행지 이행지 이건 절대 또 틀리면 안 되고 자 그래서 보니까 이번에 감정평가자 점이 조금 어렵게 나온 건데 이행지는 용도지역 지역 분류 중 세분된 지역 내에서 라고 나왔어요. 이 내가 나왔으니까 이행지 같은데 앞에 좀 어렵게 표현을 썼죠? 이렇게 어렵게 표현을 쓴 건 어렵게 보이려고 용도지역 용도지역의 분류 중 세분된 지역 쉽게 얘기하면 용도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세분된 지역이 세 가지가 있죠. 뭐가 있어요? 택지 농지 임지 그러면 용도지역 세분된 택지 농지 임지 내에서 전환되고 있으니까 이건 뭐라고 한다? 이행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용도지역 다음에 내라는 게 있냐 간이라는 게 있냐 후보지 이행지를 구분하는 내용이니까 이이네 이이네 딱 기억해놔야 되고 자 7번 주택의 분류 보죠. 자 일단 주택의 분류에서 보충자를 보면 어 왔다갔다 하기 불편하면 그냥 칠판만 딱 보고 정리하시고 어려운 거 있네 그러면 책 찾아서 체크만 딱 해놓고 쉬는 시간이나 수업 끝나고 정리하시면 돼요. 자 반드시 외워놔야죠. 아파트는 5개층 이상 일대 아파트라고 하고 연세 가중 4 4 3 3 6 첫 번째만 초과 초과라는 말은 연립에서만 쓸 수 있죠. 6은 660 얘기하는 거죠. 660 초과일 때 연립 나머지는 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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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다가구와 다중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를 구분하려면 다중주택은 뭐라고 나와야 되냐면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며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다. 각 별실마다 주사세를 갖추지 아니하야 된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누가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는 옛날 하숙집이라고 그랬어요. 학생과 직장인 나와야 돼요. 직장인 학생과 직장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곳으로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고 세계층 660 이하일 때 다중주택이라고 한다. 만약에 학생과 학생과 종업원 나오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기숙사 얘기하는 거예요. 학생 종업원 나오면 기숙사 얘기하는 거다. 자 만약에 다가구라고 한다면 얘와 얘를 구분할 때 사실 얘가 아니면 얘라고 찍어도 괜찮지만 다가구는 몇 세대 19세대 이하 다가구 19 이렇게 했었죠. 우리가 많은 건 20을 기준 잡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20 이상이라고 하거나 19 이하라고 얘기해야지 20 이하 19 이상 이런 건 없어요. 뭔 말인지 알아들어야 돼. 20 이상이라고 하거나 19 이하라고 해야지 20 이상 19 이하 아니 20 이하 이런 말을 쓰지 않아요. 20 이상 19 이하 이렇게만 쓴다라는 거 다가구 19 이하 이렇게 구분해야 되고 초과란 말 나오면 다 열립을 얘기하는 거죠. 자 반드시 외워놔야 되고 자 그럼 봅시다. 다중주택은 학생 직장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곳으로 3개층 이하 660 이하 해당되는 건 맞고 중요한 건 뭐다? 독립된 구조가 아니한이 중요한 거죠. 독립된 구조가 아니한 여기에 단독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까지 봐야죠. 우리 시험에 공동이라고 속여 나온 적도 있으니까 단독 연세는 공동 가중은 단독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세 가중 주택법의 주택 말고 별도로 외워야 되는 거 반드시 외워놔야죠. 우리 학교론에서 보너스로 신심할 때마다 나오는 거죠. 도시형 생활주택 몇 세대 미만? 300세대 이건 뭐 속여 나올 가능성은 없고 국민세 규모 얼마? 85 제곱미터에 해당되는 자 뭐가 있냐면 단지형 연세 소형 주택 얘가 온누명에서 바뀌었죠. 단지형 연세와 단지형 연세와 소형 주택 얘가 바뀌었으니까 시험에 다시 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고 우리 학교론에서 중요한 건 얘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라고 정리해야죠. 자 여기서는 빠졌지만 준주택 외워놔야 돼요. 준주택 주택이에요. 주택이 아니에요. 주택이 아니죠. 주택 외의 건축물인데 주거시설로 이용하는 거 얘가 중요한 건 네 가지 얘는 주택 외의 라는 말이 나와야 되고 네 가지가 뭐가 있다? 오노다기 다기 오노 이렇게 외웠죠. 그래서 치킨다기 언제 오노 이렇게 그래서 다중생활시설 기숙사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이 네 가지 이게 최근에 감정평가서 시험에서 준주택이 아닌 거로 한번 나온 적이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확인해 놓으셔야 돼요. 준주택 다기 오노 네 가지 자 9번 보죠. 자 토지의 특성 가장 중요한 건 토지의 특성에서 얘도 한 문제 무조건 나오잖아요. 총론에서 보통 세 문제가 나올 거예요. 세 문제에서 첫 번째 부동산의 개념이 나오면 보너스고 표준산업 분류가 나와도 건금투기관에 해당되지 않는다 외워놔야 되고 정착물이냐 아니냐 이거 나와도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셋 중에서 한 문제가 나오고 한 문제는 토지의 분류 이거 맞아야 되죠. 토지의 특성도 맞아야 돼요. 자 일단 자연적 특성에 부부연계가 있죠.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자연적 특성은 물리적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 불변 불가능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인문적 특성의 두 가지가 중요한데 용도의 다양성과 위치 가변성 용도의 다양성 나오면 뭐라고 나와야 되냐면 경제적 성질이 변할 수 있다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야죠. 자 부부연계가 나오면 물리적으로 무조건 안 된다 여기에 인문적 성질의 용도의 다양성과 위치의 가변성 나오면 경제적으로 된다 가능하다 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보죠. 첫 번째 부중성 자 만들 수 없다 자 만들 수 없으면 유한할 거예요. 유한하다 보니까 희소하다 보니까 차지하고 싶은 욕구가 생길 거고 그럼 차지하려고 수요자들이 수요자들이 경쟁을 하겠네요. 그러면 지가가 비싸지겠죠. 지대도 비싸지겠죠. 지가와 지대는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지가는 뭐예요. 토지의 가격 지대는 토지의 임대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용어가 중요한 건 우리가 나중에 경제론에서 저량과 유량을 구분할 때 중요해요. 지가는 뭐예요. 가격이니까 우리 저량 제 자 가 보통 부인 제 자 가 가 가격 가치죠. 그럼 지가 나오면 저량이네. 지대 나오면 뭐예요. 유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량의 수요 공급 수입 집출 수입이 임대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대로는 지대는 월임대로 연임대로 이렇게 얘기할 거니까 그래서 지가와 지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지대는 유량이에요. 수입을 얘기하고 지가는 가격이니까 저량을 얘기한다. 구분해 놓고 자 어찌 되거나 지대가 비싸진다 지가가 비싸진다 라고 하고 비싸진다를 다른 표현으로 발생한다 라고도 얘기해요. 지대가 비싸져요. 그럼 토지를 이용할 때 토지를 조금 양해 집중적으로 이용하겠죠.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걸 뭐라고 한다? 집약화 집약화시켜서 토지를 이용한다라면 우리가 보통 토지를 이용한다는 건 건물 지어서 건축에서 개발하는 것을 토지를 이용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건물이 높아지겠네 깊어지겠네 그래서 입체화시켜서 이용한다 그래요. 그럼 입체 공간 얘기하면 세 가지 뭐가 나와야 돼요? 공중 지표 지하 이렇게 3차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입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고층화될 수 있다 지하화된다 이런 표현이 다른 말로 집약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부중성 만들지 못하니까 이렇게 쭉 된다. 자 하나만 좀 더 더 나도 시간이 좀 압박이 있어가지고 많이 설명을 좀 못하긴 하지만 감정평가와 연관지으면 부중성이래요. 만들지 못하죠. 원가가 있을 수 있을까요? 토지의 원가 토지의 원가 있어요? 토지의 원가가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 자 원가는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의 총합을 원가라고 하죠. 토지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 원가가 존재하지 않죠. 그러면 원가법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토지는 원가법으로 원칙적으로 적용할 수가 없어요. 감정평가할 때 그럼 주로 토지의 기준 원칙이 뭐다? 토지 가격 평가할 때 이제 우리 나와야 돼. 표준지 쓰는 거 표준 공시가 쓰는 거 공시지가 기준법을 원칙으로 또 쓴다라는 거죠. 토지 가격은 공시가 기준법이에요. 단 적정한 실거래가 도시는 3년 이내 그 밖의 지역은 5년 이내라면 뭘 쓸 수 있다? 거래 사례 비교법을 쓸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원가법은 적용하기 어렵다가 부중성부터 시작되는 거 자 10분에 개별성 뭐죠? 이제 얘가 답으로 나올 타이밍이 됐다 그랬어요. 개별성 나오면 같은 게 없다. 일무일가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표준화되기 어렵다. 조직화 만들기가 어렵다. 그리고 정보를 알기가 어렵다. 이 정보라는 얘기가 나오면 정보가 숨겨져 있어서 비공개성이 있어서 수집이 어렵다 나오면 이건 개별성이라고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정보 수집이 어려우니까 거래할 때 정보 알려고 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 있겠다. 거래 정보 비용이 대부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정보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 있다. 높아지는 거죠. 자 영속성 소모되지 않는다. 자 활성에서 감가상각은 물리적 감가를 얘기해요. 물리적 감가 이거 엄청 중요하죠. 물리적 나오면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럼 눈에 보이는 감가 뭐가 있다? 마모나 파손을 얘기하는 거죠. 자 토지는 마모파손이 있다 없다? 없다. 소모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영속성에 의해서 물리적 감가나 감가상각이 적용되지 않는다. 얘가 중요한 거죠. 배제시키는 근거다. 필요성의 근거라고 나오면 안 되죠. 배제시킨다. 적용되지 않게 하는 근거다. 라고 나와야 돼요. 그럼 다시 말로 얘기하면 부중성으로 물리적 공급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개별성으로 물리적 대체는 안 된다. 영속성으로 물리적 감가는 안 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부동성 보죠. 움직이지 않는 거 가장 중요하고 제가 1년 내내 가르칠 때 가장 중요한 암기 코드가 부동성과 관련된 암기 코드가 있었어요. 얘 모르면 절대 안 된다 그랬어요. 외부 지역 부인 경합 가장 중요한 거죠. 외부라는 말 나오면 외부 환경 외부 효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외부 환경에 인근 환경 주변 환경을 얘기하는 거죠. 지역 나오면 지역화, 국지화 이 지역화, 국지화 무슨 얘기냐면 지역마다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지역마다 다른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걸 지역화 그 다음에 감정평가 연결되면 지역 분석에서 이 부동성이 관련되어 있죠. 지역 분석 다 지역이 들어가 있어요. 자 여기에 부동성이고 부동성이 답인데 여기 부동성이 없다라면 뭘 찾아야 된다. 인접성을 찾아야 되고 부인 그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에서 외부 환경과 어울리지 않아서 같이 떨어지는 건 경제적 감가 외부 환경과 적합해야 올바른 가치 형성된다. 적합의 원칙 그래서 외부 지역 부인 경합이죠. 외부 지역 부인 경합 얘는 단 한 번도 최근 10년에서 10년 동안에 한 번도 답과 관련지어서 안 나온 적이 없어요. 매년 나왔으니까 이건 무조건 암기코드 잘 정리해서 땡큐하고 딱 답 나오면 나머지 읽지도 않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암기코드니까 중요하게 잘 정리하고 자 그러면 이제 부동성 보죠. 부동성 자 지역화시키고 이건 지역마다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럼 지역마다 다른 가격을 형성하게 한다 라는 말 나오거나 자 임자형 활동 정보 활동이죠. 부동산의 정보를 알려면 부동산을 가져와야 돼요. 사람이 가야 돼요. 사람이 가야죠. 정보 활동을 할 때 왜 임자형 활동을 해야 되냐 사람이 가야 되냐 라고 할 때 부동산 활동할 때 부동산이란 물건을 대상으로 해요. 대물활동이죠. 대물활동인데 이 물건이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부동성 때문에 움직이지 않으니까 누가 간다 사람이 가서 정보 활동을 해야 된다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임자형 활동을 얘를 얘를 제시하는 근거가 뭐냐 그러면 두 가지 대물활동과 부동성 이렇게 나와야 돼요. 우리 시험에 대인활동 부중성 이렇게 두 개 잘못 나온 적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물활동 부동성 이렇게 나와야 되고 토지의 특성은 부동성과 관련된 거죠. 자 여기까지 그런 부동성이라고 나오면 자연적 특성에서 물리적 위치 물리적 위치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 자 14번에 보니까 용도의 다양성 이렇게 나왔네요. 용도 사용방법을 용도라고 하죠. 용도가 다양하대요. 그러면 이 말 나오면 무조건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건 용도전환 가능해요. 토지는 용도전환이 가능하다예요. 이걸 다른 말로 이용전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용도가 다양하니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럼 용도를 바꿔서 쓸 수 있는 토지 양을 늘릴 수가 있다. 이걸 뭐라고 한다? 경제적 용도적 공급이라고 하죠. 얘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자 입문적 특성 나왔으니까 경제적 용도적 공급이 가능하다. 그럼 가능하다는 말은 늘릴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럼 우리가 수요곡선을 공급곡선을 그릴 때 PQ라고 할 때 오른쪽이 갈 수 있어야 양을 늘릴 수가 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수직선이면 오른쪽으로 갈 수가 없네요. 자 그러면 얘는 가능하다를 얘기하니까 수직선이 아니라 뭐라고 한다 오른쪽으로 이렇게 오른쪽에 올라가 있는 우상향 모양을 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갈 수가 있다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두 개를 봤을 때 부증성에 의해서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죠. 그럼 부증성에 의해서 물리적 공급곡선은 무슨 선이다? 수직선 완전 피내린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고 용도의 다양성에 의해서 경제적 공급곡선이나 용도적 공급곡선은 가능하죠. 공급은 가능하니까 모양이 오른쪽이 올라간 모양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다른 말로 수직선이냐 오른쪽에 올라갔냐 이렇게 표현하는 거 이거 정리해놓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